나마스테! 반컴! 인디아! 앤 코리아! 저는 경순이고요. 저는 유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인도 배우와 닮은 헐리우드 스타, 헐리우드 셀럽, 그래서 인도인과 닮은 서양인을 같이 하나맨에 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. 스타일과 카메라 앵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똑같지 않더라도 사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느낌이 비슷한 배우들 모아봤습니다. 닮은 꼴모음집! 영상 지금부터 바로 보시죠. 웃는 모습이 닮았네. 많이는 안 닮았어. 미소가 닮았어. 엄청 비슷하다. 어느 분이 인도 분인지 모르겠어. 왼쪽. 오! 오! 너무 닮았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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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수 아니에요? 같은 사람 같은데. 같은 사람 같은데. 같은 사람. 이거 함정 아니야? 속임수? 와! 쌀만 칸! 쌀만 칸인데 쌀만 칸이 누군지 알겠어. 누가 쌀만 칸이지? 이쪽 아닌가? 레이럴? 안 닮았어. 안 닮았어. 안 닮았어. 안 닮았어. 약간 느낌? 이미지? 애매해. 근데 입매. 입매. 입 쪽이 좀 비슷하네. 두 분 다 인도 분 아니에요? 왼쪽은 아닌 것 같은데. 누가 누가 바리우드 배우는 선글라스 때문에 이건 모르겠어. 아니 웃는게 닮았는데. 음 카트리나 카이프. 아이 카트리나 언니 같지 않죠? 더 이쁜 것 같아. 닮았다. 안 닮았어. 나는 눈매 좀 닮은 것 같은데? 수염을 깎으면? 두 분 다 인도 분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스타일이 인도 스타일인데? 어 이건 닮은 것보다 형제 같은데? 형, 동생? 닮은 꼴 맞아? 어? 크리틱 로션. 안 닮았어. 아 괜찮다. 어 여기는 좀 비슷하다. 음 음 음 음 아 음 안 닮았어. 아 보조개? 그냥 둘 다 너무 예쁘신데? 아 입술 봐. 안 찔리다 졸리 아니야? 응 우와 응 응 응 디피카 파트콘 아니야? 화장이 되게 비슷한데? 응 스칼렐루완슨인가? 아 나 이 생각은 좀 했어. 아미르칸 하고 톰 앵크스 음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닮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한.. 반은 닮았고 한 반은 나는 저는 아미르칸이랑 응 그 톰 앵크스 보면서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한게 느낌 비슷하지? 어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. 음 음 그 인도 배우들의 어떤 서양인적인 얼굴과 동양인적인 얼굴이 섞여있으니까 음 음 어쨌든 영상 재밌었습니다. 응 응 네 근데 뭐 다 매력적이네요. 하하하하 부럽다 부럽다 자 저는 지금까지 경선이었구요 전 유리였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